하여 수여식장에 나오셨습니다. 참가자들은. 공예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를 우러러 다함없는 추건을 경례. 적군한 군사사상 명월 무쌍한 제작과 세련된 영군술로. 천재적인 군사적 예지와.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수여식에서 위대한 전승의 날을 마. 지휘 성원들에게 우리 군수로동계급이 새롭게. 정사적 예지와. 정사적 예지. 정사적 예지. 정사적 예지. 정사적 예지. 정사적 예지. 정사적 예지. 국전의 길에서 생사 운명을 같이하게 될 혁명의 무기를 가슴마다에 얹고. 위대한 수용님께서 안겨주신 혁명의 무기를 털어 죽고. 항일대전과 반미대전. 을 신념과 의지의 기둥으로 삼고. 사회주의 수준의 최천방을 억척같이 지켜서. 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 친히 수여해 주신 백두산 기념 권총을 받아앉는 무상의 영광을 지닌. 경위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가열한 전쟁의.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민주주의의 지엄하여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를 찾으시고. 최고 용도자 김종훈 동지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의. 융구한 경위를 표시하시었습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 장관들이 동행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조국해방전쟁 참전열사묘 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었습니다. 경위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서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